어허허 이쪽에 맞네 여긴 달라랍니다 달라라 지금 달이에요 달 왓더씨 수끼 마지막에 잡는걸로 어? 레벨 12짜리 형님은 나중에 아무도 없을때 잡으시다 오우 깜찍해 아이씨 위자드 한마리 더 있었는데? 어디갔지? 웅 아이씨 다 잡은 상황 같지 않냐? 어 레벨 12짜리 형님 어디 가셨지? 이쪽이 진입 경로 같구요 레벨 12짜리 형님 죽이고 오겠습니다 뭔가 좋은 아이템을 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헉 헉 원쿨이라니 이대로 포기할 수 없다 원쿨야 원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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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거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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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형님 잠깐만요 얘네 지금 내가 잡을 수 있는 애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한놈이 아니네 여기 아직 제가 가면 안되는 곳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만나요 즐거웠어요 경호치만 다 까먹고 제기랄 어 야 아니 총이 안박혀 저 정도면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자 던전 입성 던전 입성도 전에 두번이나 죽고 아주 이번판 경험치 갭 한 5분전 이겼다 아니 누구랑 어떻게 싸우고 있는거야 얘네 쥐들끼리 겁나 잘 놀아 구경이라 해볼까? 일단 저 앞에 있는 애보다 이 뒤인 애들이 더 쎄보이니까 자 일단 나이트까진 잡아넣고 너 혼자 달려와서 잡을 수 있는 상대가 아니야 임마 그래 아니 저 끝에 한명 있었는데 여기 한놈 있었는데 두놈이었구나 자 반대캐롬에 가서 탄먹고 꽉 찼네요 난리났어 이안해 나이트 나이트는 빨리 제거해주는게 신상에 좋으니까 어 랩업하기가 쉬운 게임이 아니에요 뒤치기 자 다시 반대쪽으로 아니 그니까 이게 기본으로 온라인에 접속이 돼있어야지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어요 아 싱글 자체가 없어 갑자기 목적지 같구요 아 뭐하냐 바울 앞에서 뭔진 몰라도 여기 한바퀴 돌아보고 들어갑시다 다시 올일 없을거 같으니까 혹시나 혹시나 상자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한바퀴 훑어보고 역시 거즈같이 없죠? 아 그래도 총알을 조금 여유있게 줘서 다행이다 자 여기 길 아닌것 같습니다 저정도로 깊게 들어가는 길은 나중에 한번 더 와야되는 길이야 흑 흑 뭐 이제 거의 나는수준이네 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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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의자드 잡았어 됐어 됐어 이제 쉽게 자임팜 쉽게 난입할 수 있습니다 의자드만 잡히면 헷 흑 Bryan 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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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데 인마? 어우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뭔 소리야. 왜이래. 무슨 분위기가 이게. 뭔가 좀. 이런 놈이 뜯줄 알았다. 아퍼요 형. 그거 한 대 맞고요. 자. 자 일단 각. 각을 위해서. 뭐지. 붕신은. 아. 내가 순화를 잘 쏴서 그래. 딱. 헤드를 쏘잖아. 딸이 뽕섬하게. 헤드만 딱. 보이잖아. 어. 죄송합니다. 자 자, 소나총알 챙기고 돼지 한 번쯤 더 나올 것 같은데 헛 엄마야? 엄마야? 아 우리 딸들이요? 7살, 5살 아니 4살 왜? 니네밖에 없냐? 조금 그 상위급의 몬스터가 있을 것 같은데? 니네밖에 없으면 스나로 선빵치기에 좀 아까운데? 아니 왜 썼어? 마지막 건 쏘는게 아니었는데 진짜 저격총 만들면 얘네 절대 안 나온다? 총 밖으면 나올지 애들이 저격총을 들면은 와 진짜 짱밖히는게 말년 병장 수준이야 절대 안 나와 어디갔어? 야 죽은건 아니지 죽었니? 다 어디갔니 니들? 니들 어디갔어? 어 뭐 템 났다 템 났다 비켜 비켜 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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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르레어어억 야 영광하네 레어야 빨리 마을가서 감정받아야지 기다려 주변에 싹 정리하고 들어갈게요 역시 뒤져보는 이유는 아이템 상자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시랄같은 희망과 하여튼 그딴걸로 아직은 접수하지 않는걸로 없네요 없네요 들어가야되겠다 어 뭐야 안된거야? 빨리 벽쪽에 붙어야될거같은데 못나올거같은데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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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상했던 일 자 일단 뒤쪽에 벽이 없는 아니 뒤쪽에 도망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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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나이스 잡았죠? 오케이 역시 저격총이 갑이야 갑 그냥 이유 불문하고 갑이야 스킨코덱스? 스킨 뭐래? 뭐라고 떴었지? 다 좋은데 나 영어를 못해 한글부터 떼야되는데 실큰코덱스랍니다 저거 어떡하라 부시라고? 부시는거네 파괴한다 오 나야 무서워 불안해 앗 뜨거우 레벨우옵 얄루우 템 없니? 왠지 위에 올라온 템 있을 것 같았는데 히트 템 없니? 왠지 위에 올라온 템 있을 것 같은데 좋아좋아 혼자 퀘스트하기 힘들다 거의 왕따 그런 기분이야 버려진 기분 컨티뉴 이게 액박패드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어요 너무 아까워 자 아이템 두개 샤드 오브 더 샤링 자 일단 퀘스트 완료를 하러 갑시다 이거 음성인식 되려나? 엑스박스? 키넥트 연결해서 해볼까? 런치 딱하면 갈 것 같지 않냐? 고 투 더 타워 이러면 갈 것 같애 없음 말고요 있음 좋은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추천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유튜브 구독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전 게임하면 되는 거고요 여러분께 관심을 많이 받고 싶은 BJ남입니다 추천과 즐겨찾기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이어폰을 받은 게 아니라요 헤드셋을 받았죠 헤드셋 한쪽짜리 헤드셋이라기보다는 이어 마이크? 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? 옛날에도 있던 거잖아 엑스박스 360도 줬던 그 한쪽짜리 그거 받아 그거 그거 번들로 들어가 있어요 그거 엑스박스에서만 쓸 수 있는 거다 멍충아 컨트롤러에 꽂는 통신용 마이크 오 200개 이호 요호 요호 감정받고 어 팔모가지 아까 팔모가지 하나 안 받길 잘했다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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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구린 건 갈아버리고 갈갈갈갈갈갈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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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다 갈아버 Bloomberg 자 업그레이드 Veterans 뭐 대미지가 세진답니다 뭐 그런 것 같아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뭐 그렇대 조금만 벵가드... 퀘스트가 하나도 완료가 안된 상태죠? 그러니까 가운데 거 이거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거 받을 수가 없어요 좀 이따 받아야 됩니다 포스트 맨한테 자 그리고 메인 퀘스트 완료하러 갑시다 멀티는 액박이에요 아무리 뭐라 그래도 멀티는 액박이야 어어어어어어어어 미션 리워드 뭘 준거니? 아아... 타워 건 뜨미뜨 자 이것도 일단 취소해보자 날려가보고 어? 잠시만 이거 이거 뭐하는거지? 저세스 택 택 택 택 택 택 택 택 택 체킹 포 패키즈 어? 이거 왜 안 열리지? 아 자 쟤한테 받아야 되는구나 참 개몽청하네 반 intern 보상템 좀 볼까? 자 이제 여기서 무기 그 뭐야 교환받으면 되겠죠? 메인캐스트 완료된 거 아니면 그냥 업그레이드만시켜주는건가?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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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이 그 Fighting 드디어 오토라이플 아하 조디조오디 비겨비겨비겨 addicted 개똥총을 버린다 이야 데미지 90일 짱짱맨 갈갈갈갈갈갈 아 이제 이제 좀 사냥 좀 하겠구만 어?! 이제 좀 빨리 일궂아 어우 좋다 좋아좋아 넌 미련없이 갈아버리겠어 아이 쥐똥만큼 주네 좋아야야야야야 우와야야야 좋은데? 산뜻한 기분인데 야 이제 조금 강력해졌습니다 많이 강력해진것 같애 아이템같은걸 이게 뭐지? 이게 뭐야? 뭔지 궁금했는데 못쓰겠어 뭔지 모르니까 거지같은 상황이 있나 아 밀리이 마이킹 어?뭐야 떨어져지나? 떨어져지네? 아 왠지 안뛰어내려질 줄 알았는데 당황스러운데? 자 더이상 업그레이드 할거 없죠 지금 음 아 그러고보니까 게임이 번질거지 어 타이탄입니다 야 이제 총 위력이 확실히 좋아졌으니까 이제 좀 할만하겠군 다 죽었어 타이탄 8레벨 이건 서브캐공 베리하드는 지금 어? 그냥 하드네 이제 노멀 8 여러분 추천하는게 어렵죠 내가 한번 해볼 말입니다 안해줘도 돼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스읍 괜찮..괜찮습니다 스읍 아 영어 자막 너무 많아 달라라로 다시 뿅 야아 아 총봐 이야 좋은데? 뭘 봐 이씨 적역탄 좀 사올걸 그랬나보다 그죠? 생각없이 그냥 왔네 또 생각없이 그냥 왔네 또 머리 다 보여 에? 에? 여기가 미션 저기? 헉 오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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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예 오 어 오 오 오 오 오 좋은 오 오 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아, 총알! 정리하러 가자. 어, 지금 이 스캔을 두 개를 해야 되니까 하나는 지금 한 상태로 액박이랑 풀4랑 그래픽 똑같습니다. 이번꺼 데스티니는 똑같이 나왔어요. 풀4가 더 그래픽이 좋았다면 내가 풀4를 선택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번에 그래픽 똑같이 나왔습니다. 아닐걸요? 내가 알기로는 똑같은데 누가 그랬는데? 똑같다고 해서 나 액박 샀는데? 오미오미오미오미 요번 동네래 아, 총알이 없네? 이것도 없네? 아이, 젠장할... 이 중요한데서 총알이 없다니 아, 액박은 900피래요? 근데 솔직히 별 차이 없어요. 우이씨 으이씨 옴펀치 대전하자는 거야? 너한테 질성 싶어? 너한테 질성 싶어? 상자도 없고 거지같으니라고 아, 확실히 나는 근데 액박... 아니, 그러니까 풀스보다는 액박 패드가 더 편해갖고 아마 그래픽 상관없이 액박 패드 선택했을 거예요 어차피 총 쏘는 건 무조건 액박이야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래픽이 중요한 게 아니야 플렉스와 혓해umes 어, 패드 자체가 액박이.... 호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و خ crosta 물론 이건 역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플러스 패드가 더 맞는 분도 있겠죠 어.. 패드 자체가 액박이 호오오... 심포네요 물론 이건 역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프스 패드가 더 맞는 분도 있겠죠 난 액박 패드가 조금 더 편하더라구 어... 총 대미지 좋은데? 이것들이.. 안에서 뭐해 이 쒸 비어나오지 않고 오오오